오빠도 나랑 가까운 데 살아? 오빠는 돈 잘 버니까 압구정동? 신사동? 아니면 청담동? 아휴... 이건 어떻게 속이지? 청담동 아리아파트 매물보고 연락드립니다. 지금 집 볼 수 있나요? 안녕하세요 사장님 문의해 주신 아파트는 지금 집주인께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해 주셔야 이제 보여주신다네요. 네? 자금 출처요? 뭘 어쩌라는 건데요? 아 예 쉽게 말하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으신지 증빙해 주셔야 집을 보여드린다는 뜻입니다. 청담동 아리아파트는 쉽게 나오는 매물이 아니라서요. 아이씨 겁나 까다롭게 구내 있어 여기요. 됐죠? 아 예예. 잘 받았습니다. 집주인께 보내드리니 집 구경하셔도 괜찮다고 하시네요. 어휴... 사진 보내시기 번거로우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사장님. 보내드린 주소로 오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아이씨 김일진 사장님. 어서오세요. 뭐 커피 한잔 드시겠습니까? 아 됐고요. 집이나 빨리 보죠. 아 예예예. 아 여기서 차 타고 5분이면 갑니다. 차는 어떻게? 괜찮으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. 제 차 타고 가시겠어요? 쏘나타... 쏘나타는 차를 누가 타냐? 예? 아니... 그냥 제 차 타고 가죠. 어떠냐... 부저 개조한지 얼마 안됐다고... 쏘나타는 차랑은 비교가 안돼... 어유 사장님!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네요! 차가 멋지십니다 아주 그냥! 하하하하 그럼 제가 조수석에서 아파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결혼uns Policies Elektr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